책봉식이 끝나시고 나면 큰 정각으로 가실 테니 일단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기 머무시옵소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원성의 궁녀는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는 원성이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매우 귀여워 보이기도 해, 씩 웃으며 말씀을 낮추라고 말했어요. 저에게 고맙다니 당치도 않으시옵니다, 말씀을 낮추시고 편히 대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와 여기 노비들이 부인을 정성토록 보필토록 하겠사옵니다. 갑자기 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궁인김씨 원성은 자신이 현종과 혼인을 했다는 사실도 자기를 보필하는 궁녀와 노비들이 생겼단 것도 적응하는 게 퍽 쉽지 않아 보였어요. 궁궐 생활이 낯설기만 한 궁인김씨에게는 오히려 궁궐에서 더 오래 생활해온 궁녀들이 선배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고 아직 책봉식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종이 진짜 부군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죠. 게다가 현종은 이때까지만 해도 원성을 보러 오는 것마저 껄끄러워 하였기에 외로운 궁궐 생활에서 원성은 자신을 보필하는 궁녀를 점차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고 이 궁녀를 임명한 것이 바로 현종의 내관인 양협이란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성이 궁궐에 입궁한 첫날 현종은 원정왕후와 심하게 다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성을 보러 가는 것조차 원정왕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현종이 원성을 보러 가게끔 도운 것도 바로 내관 양협이었어요. 폐하 시간이 이미 너무 늦었사옵니다. 더 늦기 전에 김씨 부인에게 행차하셔야죠. 왜 이리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인지 이 속 안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구나. 폐하 설사 그러시다 하더라도 오늘 밤만은 반드시 김씨 부인께 행차하셔야 합니다. 김씨 부인이 처음 입궁한 날 밤 폐하께서 처소에 들리지조차 않는다면 궁궐 사람들이 이에 관해서 또 많은 말들을 만들어낼 것이옵니다. 양협의 말을 들은 현종은 설득이 되었고 정말 가기 싫은 무거운 발걸음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원성에 관한 마음이 긴가민가했던 현종은 양협의 설득에 의해 조금씩 김씨 부인에 대한 접촉을 늘렸고 그렇게 둘의 사이는 가까워지게 됐는데요. 사실 현종이 몽진 중 김은부의 집에 들렸을 때 원성이 현종의 처소에 들고 싶다고 자신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내관 양협이 반대를 하였다면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내관 양협은 원성의 뜻을 받아주었고 그 뒤로도 원성에게 계속 호의적이었어요. 김은부 자제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오늘 밤 폐하의 처소에 들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내관 양협은 현종의 처소에 원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고 그렇게 현종과 원성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현종과 원성을 이어주었던 게 바로 내관 양협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양협은 일개 내관에 불과하였지만 성격이 온순하면서도 참으로 지혜로워서 관직 전전승지를 역임하는 자로 전전승지랑 고려 시대 왕명 전달과 권래 강문의 출입, 문방구 관리 등을 관리하며 궁중 열쇠를 맡아보던 관청인 액정국의 정구품 직사원으로서 양협은 그들 중에서도 황제를 옆에서 직접 보필하는 중요한 임무를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류의 흐름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서 역적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을 때 김치양 집에서 목종을 시종했음에도 강조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고 지금은 현종까지 모실 수 있게 되었지요. 이에 현종은 양협이 일개 내관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보다 궁궐 경험이 더 많은 자이고 일전에도 양협의 말을 들었다가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궁궐 일에 관해서만은 양협의 말을 잘 따랐고 이는 원정황후보다는 원성에게 더 호의를 품은 양협이 현종과 원성을 이어주게 하는 데 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협은 원성의 궁료를 정할 때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친한 궁료를 추천하였고 지금까지도 종종 자주 만나면서 원성의 근황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왕후가 원성을 괴롭히면 이는 원성의 궁녀에 의해 바로 양협에게 모든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양협은 이를 현종에게 말하게 되면서 현종은 원성의 모든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이 때문에 상침에서 늦은 밤까지 원하왕후의 옷을 직접 다시 만들던 원성의 안타까운 소식이 현종의 귀에 들어갔고 현종은 상소문을 바리바리 싸들고는 매일 밤 상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상침에서 현종과 원성의 웃음이 끊이지 않자 그 앞에 서있던 양협과 원성의 궁녀도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두 분께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군요. 그렇소 참 잘 어울리시는구려. 궁궐에 들어올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양협과 원성의 궁녀 또한 현종과 원성이 서로를 보러 올 때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늘 궁인들을 향해 갑질을 일삼었던 원정왕후와 원하왕후의 궁녀들과 양협은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성은 용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황실에서 그 존재감이 미비할 뿐더러 궁녀들에게까지 무시받을 만한 위치였기에 황비가 되는 책봉식도 한참 늦어지게 되었지만 현종의 내관인 양협과 친분이 깊은 궁녀로 인해 현종과 접촉 빈도를 늘릴 수가 있었고 그렇게 입궁한 지 5년 후인 1016년에 장남왕훔을 낳은 후에 영경원을 하사받고 후에 차남왕훔을 낳은 후에는 영경공주로 호가 오르고 현종으로부터 예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용손을 모신다는 이유만으로 고개가 뻗했던 원정왕후의 궁녀들보다 오히려 원성을 모시던 궁녀의 위치가 올라가며 궁궐 여인들의 갑과 을이 바뀌게 되었네요. 궁녀와 내관들의 실질적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황실의 용손들은 이렇게 황실의 일반인이 들어와서 황제와 결혼하게 만드는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사를 참고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아요 부탁드려요.